죄송해요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틴 형님의 노래가 이렇게 왔어요 저랑 얘기 후에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컨셉 어떤 가사 느낌대로 하고 싶은지 해서 마틴 형님의 가이드가 이렇게 왔는데 와 가이드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콜드플레이 음원 새로운 음원이 그냥 온 느낌이라 야 이거 내가 건드려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불러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는 가사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가사가 마틴이 쓴 가사 쪽이 있었는데 좀 불러보다가 마틴이 그래도 한국어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사를 막 썼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써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마틴이 이제 마틴 형님이 괜찮다고 좋다고 뭐 이대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 가사가 아니었고 1절 버스만 한국어였고 2절 버스는 원래 영어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발생합니다 뮤비 찍으러 가기 전날 크리스마틴 형님이 열심히 곡 에디팅을 하고 있었는데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뮤비 찍으러 가기 전날 마틴 형님이 어? 진 씨 이 앞부분에 한국어 느낌이 진짜 너무 좋은데 혹시 2절 버스도 전부 한국어로 갈 수 없겠냐 이래가지고 어? 큰일 났다 나 내일 뮤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가사 헷갈리겠군 이러면서 쓸 수 있나? 이러면서 밤새워가면서 가사 쓰고 이거는 회사에서 뭔가 누가 같이 참여를 한 게 아니라 피독피 님이 녹음 받아주신 거 제외하고는 가사 컨펌을 받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사 쓰고 이제 마틴 형님한테 보내고 형 이거 어때요? 이랬으니까 음 괜찮아 좋아 느낌 좋아 이래서 가사 컨펌 받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이제 뮤비 전날에 가사 되게 열심히 써가지고 건너가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또 촬영 열심히 해가지고 뮤비까지 이렇게 찍게 되었죠 가사를 처음에는 1절 벌스만 있었어요 목적지역 아니지 아 목적지역지 흘러가는 저 소행성 청하러 나도 그저 떠내려가고 있었어 원래 욕이만 있었는데 2절은 조금 늦게 추가된 건데 그래도 밤이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님들과 좋게 된 노래가 탄생이 됐고요 진짜 막 가이드랑 이런 완성된 노래 오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감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만들어져서 첫 곡은 코디플레이 형들하고 그래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두 곡 무대를 마침 저희 같이 노래를 만들 때 코디플레이 형들이 투어 중이더라고요 그때는 유럽 투어 중이셨는데 이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냐 마침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나 공연하러 갈까요? 아니면 공연하러 올래? 이렇게 누군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너무 좋죠 어디가 되었든 갈게요 해서 지금 아르헨티내러 오게 되었습니다 운동 시간이 경력까지 포함해서 36시간인가 38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오늘 무대 하거든요 후회 없는 무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매 일에 맞춰가지고 오늘 공연이 또 잡혀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네 그렇게 후다닥 날라왔죠 또 남미도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저희가 안 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 남미 팬분들이 이제 위버스나 남미 팬분들이 이제 위버스나 이런 데 보면 저희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먼저 방문해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에 골드플레이 형님들 덕분에 또 아르헨티나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스테이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크 두 번 먹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식 만두도 먹었고 또 뭐 하나 먹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금 8시니까 한 13시간 어? 7시 공연 시작인가? 9시간이었어? 네 네 열 몇 시간 뒤 이제 공연이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보시거나 하실 수 있으면 재밌게 즐겨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 앨범에서 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나는 이게 이렇게 핫해질 줄 몰랐어 우떠 나는 우떠가 또 이렇게 핫해질 줄 몰랐었는데 제가 얘를 만든 이유가 오늘 위버스를 해야 되니까 어제부터 생각을 했어요 얘를 만든 이유가 분명 있었거든요 네 제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내가 얘를 왜 만들었지? 뭐 분명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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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팬분들이 이제 어 가끔 이제 저희를 해놓기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라 아니면 어 이제 사람 얼굴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 캐릭터 네가 그 자리를 채워줘라 아니면 귀여운 놈의 등장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셋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이 캐릭터를 만들면서 회사 분들과 상의한 게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어디 위버스 공주나 어딘가로 아니면 오떠 인스타나 어딘가로 올려주시지 않을까로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 분들 제가 얘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저도 이제 슬슬 궁금해지니까 라이브 끝나고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왜 만들었지? 어쨌든 캐릭터가 너무 귀엽게 만들어져 또 이 귀여운 애 네 저만 소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이 귀여운 애를 함께 하기 위해 조금 더 많이 구비를 해뒀으니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 모습뿐만 아니라 좀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을 곧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따와 못 따옹 못 따옹 목상수 줘야됐는데 다음으로 나 고생했어 어머 떨어지면 어떡하니 다음 중요한 거죠 앨범이 나왔습니다 저희 제이옵이 제 처음에 저희 제이옵이 처음에 원래 실물 앨범을 안 내서 저도 낼까 안 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사진도 좋지만 가상도 좋지만 실물로 보는 게 앨범의 재미잖아요 이렇게 책장에 하나씩 하나씩 곱혀 있는 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실물로 한번 내봤습니다 초록색깔 앨범 한번 케이크 여기 있어야 되나? 앨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위를 원래 안 쓰고 뜯을 때 이걸 꽉 잡고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이렇게 뜯으면 비닐이 쉽게 벗겨지더라고요 자 디아스트로나 디아스트로나 이름이 조금 길어 이름이 조금 길어 혹시 뭐 줄여줄 말 없을까? 디아스트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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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좋은 말이 생각나겠지? 디아스트로나 녹음할 때 했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마틴 형님 가이드가 왔다 보니까 제가 무슨 노래를 노래를 어떻게 부르든 노래가 더 좋아지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녹음 중에 제일 오래 걸렸던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불러봤어요 힘 빼고 You and me 이렇게도 불러보고 You and me 이렇게도 불러보고 You and me 이렇게도 불러보고 지금처럼 불러보고 했는데 뭘 해도 이제 마틴 형님 근처에도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녹음이 진짜 오래 걸렸고 좀 감을 잡는 데 오래 걸렸죠 너무 제 스타일대로 막 호흡 많이 섰고 키도 막 엄청 올려버리고 이러면은 또 형님이 생각해서 그 느낌대로 곡 쓰고 해서 같이 한 건데 마음대로 변형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 형님 느낌 많이 내보려고 했죠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제 후렴부 부분은 그래도 호흡 섰고 이렇게 좀 저음 목소리를 내면서 하니까 됐는데 벌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필대로 해보자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적 살짝 트로트 느낌을 섞어가지고 옛날 한 1980년 90년 때 유행하던 그런 느낌을 섞어서 해보니까 그나마 마틴 형님이 보내준 가이드랑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서 그런 식으로 녹음한 비하인드가 있죠 피덕페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이거 그 범양성 잤느라 9일에서 10일 정도 녹음을 했죠 고생하셨습니다 피덕페이님 어쨌든 디에스로 넣었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자 뭐 줄이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본매 열면은 초록색깔 초록색깔이 있습니다 초록색깔 CD가 있고 그리고 포스터 이 포스터에 대해서도 회사랑 상의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어떠냐 아니면 이 접히는 부분 때문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더 작게 만드는 게 어떠냐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박진 씨 아니에요 이제 그 포스터가 너무 크면은 방에 붙여놓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리고 너무 작으면 또 얼굴이 안 보이고 이 사이즈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이 많은 팬분들을 보면 이 사이즈로 하게 된 저의 포스터고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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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앨범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이 반대쪽 앨범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일단 포스터 한번 보고 네 잘생겼죠 원래 이 포스터 아니었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이게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이쪽 앨범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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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스타일의 얼굴보다는 이건 이제 잘생기고 좀 차갑잖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얼굴은 이런 스타일의 얼굴 쪽보다는 좀 더 귀여운 네 좀 더 순한 이미지가 강한 이런 쪽 얼굴을 저는 더 선호를 합니다 제가 화면 보니까 이게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긴 하는데 아 잘생겼죠 잘생겼죠 여기 피부가 살짝 이래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피부가 이제 막 뭐랄까 그림 같은 질감인 이유가 뭐냐면 얼굴에 이 컨셉 할 때는 얼굴에 이 컨셉이 맞나 난 이거 할 때네 이거 할 때 맞나? 이건가? 어쨌든 얼굴에 스크린을 쐈어요 그래서 얼굴에 스크린 빔을 막고 있어가지고 네 살짝 질감이 좀 다르죠 어머 어머 이쁘지 않나요? 여기 사진 셀렉 제가 한 제가 거의 다 했고요 90% 했고요 여기 회사 사람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사진 바꿔달라 해서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이쁘게 좋게 나왔으니까 만족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띠부띠부실 이거 와 리포스트 받고 네 자 여러분들 띠부띠부실입니다 띠부띠부실도 이제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사실 저는 띠부띠부실이 조금 더 아쉬워요 조금 더 좋은 촉감 띠부띠부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물을 받아 봤을 때는 살짝 아주 살짝 시기가 늦어서 내려 나왔는데 그래도 이쁘게 나왔고 만족을 하고 아까 제가 우떠 우떠 많은 우떠가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떠와 함께 하게 된다면 거기에 띠부띠부실을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랑 진행 중인데 이 띠부띠부실 우떠가 여러분들의 집으로 향한다면 띠부띠부실 좀 더 좋은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나는 이게 사실 이해가 사람마다 취향이란 게 있으니까 인터넷 보면 포토카드 이런 게 엄청 유행하잖아요 어디 같은 데 보면 포토카드 팔리기도 하고 이게 왜 인기가 많은 건지 이거 그냥 A4용지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똑같은 거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포토카드 이번에 빼볼까요? 그랬는데 회사에서 아이고 아이고 진 씨 포토카드가 앨범에서 메인 중에 하나예요 이래가지고 왜? 왜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셨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포토카드도 넣게 되었고 포토카드 셀카도 보통 현장에서 한 10점 정도 찍는데 제가 사진을 진짜 못 찍긴 하나 봅니다 뭐 어때요? 잘생겼으면 됐지 앨범 여러분들 다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인터넷으로 보시면 더 크고 좋은 이미지들이 많아요 올려주신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여러분들 수단이 좀 더 떠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해서 앨범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금 뮤비 못 봤는데 뮤비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 저랑 같이 뮤비 보시죠 제 화면도 이제 여기 뛰어났고요 지금 00초입니다 한 30초만 이따가 같이 시작할까요? 여러분들도 창 틀어놓고 저랑 같은 화면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원래 가사가 아 유앤미 유앤미 위고다 위니스토리 그레이시스토리 그레이시스토리 에버 원 포드 센츄리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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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비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잘생겼어 제 얼굴 제가 지금 데뷔 10년 차가 됐지만 이때 얼굴이 얼굴 중에 그게 막 형님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얼굴이 16초에서 스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굴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이 10년 동안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리즈 시절이랄까 아무래도 지금 얼굴이 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생겼네요 이 소리는 거 아니지? 아 이거 내가 멈춘 거였구나 아 땅보드로만 멈춰지는구나 오케이 아유 야 카메라 볼 때마다 그냥 그 아유 잘생겨가지고 여기 47초쯤에 그림이 있는데 이 감독님 룸패스 감독님 저희랑 이야기 참 오래됐죠 감독님 아들 고야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잘 그렸죠 그리고 TMI가 있는데 이 배경은 한국이고요 미국에서 찍고 돌아오고 한 일주일 뒤에 세트장에서 찍었고 밖에 배경은 합성입니다 TMI입니다 53초 보시면 뉴스 앵커분이 등장하시는데 이 분은 또 이제 마이 프렌드인 크리스마틴 형님이 특별 출연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저도 뭘 몰랐어요 왜냐면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안경도 쓰고 이래서 몰랐는데 보다보니까 되게 익숙한 얼굴인데 이랬는데 어 마틴 형님이 보내주셨다고 와 대박 오늘 마틴 형님하고 뮤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 본인은 너가 원하면 흔쾌히 어디든지 다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음악은 이제 너의 것이니 어 나는 최대한 뒤에서 뭔가 살짝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형님 뭐 원하시는 데 나오고 싶은데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보가 여러개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뮤비 보다보면 이따 2분인가 1분 30분인가 이때쯤에 우주선 쓰고 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원래 거기에 들어가 있는 후보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전에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과 부딪히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나랑 부딪히는 씬 중에 한 명 그리고 그 후반부에 트럭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후보 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앵커 만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아마도 그래서 앵커를 하시게 됐는데 저도 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들겠습니다 53초입니다 1분 15초 여기서부터 이제 밖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미국입니다 전까지는 한국이었고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미국이에요 띄는 장면은 이 멍에 띄는 장면은 이 멍에 Something that I am with you And never is a new 삶아 삶아 여기 뛰는 장면에 3번을 찍었어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인데 지금 1분 42초에 멈춰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인데 하늘과 같이 뛰는 장면도 잘 나와서 감독님한테 형님 그냥 이거 쓰죠 그랬더니 괜찮아 맘에 들어 하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뛰어보자 그래서 한 번 더 뛰었는데 그때는 뭐 뭐가 있었는데 하늘이 아쉬웠나 구름이 아쉬웠나 그런 이유가 있었어가지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아쉬워가지고 형님 그럼 진짜 한 번만 더 찍어봅시다 한 번 더 뛰었는데 결국엔 첫 번째 뛴 게 가장 이쁘게 나와가지고 첫 번째 나온 걸로 썼다 그리고 한 번 뛰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세 번 뛰고 다음날 몸 사러 왔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생각보다 뛰는 게 힘들더라고요 앞에서 차로 따라가고 저는 이제 달려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마 이게 원래 정속 버전이 아니고 슬로우가 아주 살짝 걸려있을 거예요 정속보다는 슬로우가 더 이뻤었던 것 같아가지고 1분 55초에 멈췄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굉장한 나라더라고요 이 1분 55초에 보이는 이 거리 이 거리가 잠깐만 이거 이제 어깨 사람들 얘기니까 해도 되나 이 거리가 사람 사는 거리가 아니라 세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째로 다 골목 다른데도 있고 이러는데 전부 다 세트장이라 해가지고 와 멋있다 생각을 했죠 이 분 한 3초쯤에 원래 옷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스타일대팀 실장님이 계셨었는데 저도 얘기도 안하고 갑자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아니 형님 왜 여기 있어요 이러니까 저기에 사람 한 명쯤 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들어오게 됐어 아 그래요? 했는데 안 나오게 됐네 아쉬워요 내가 웃어서 그런 것 같아 2분 17초 여기 뭐냐 우주복 안에 계신 사람이 있는데 저희 카메라 감독님입니다 저희랑 되게 옛날부터 같이 했던 지금 원래 감독님이랑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계시는데 같이 함께 올해 했던 저희 감독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와 땀을 진짜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죠 형님 죄송해요 근데 웃긴 게 이 형님이 메인 카메라 감독님이에요 얼굴 나오지도 않는 출연인데 덩치 맞는 분이 이제 우리 감독님이라 들어가셨는데 메인 카메라 감독님이신데 여기 들어가 계시니까 그 모니터 카메라 각도랑 뭐 이렇게 다 잡아야 되잖아요 구도랑 근데 감독님이 요 안에 들어가서 이거 쓰고 계시니까 촬영 한 번 끝나면 이거 열어가지고 아 덕다 석진아 카메라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어떻게 이렇게 찍으라고 얘기하시고 형님 그러면 왜 형님이 거기 들어가 계세요 그랬더니 아휴 제가 봤을 때 덩치가 맞는 사람이 이 형님밖에 없어서 이 형님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리 석진이 그 보조 출연 나도 한 번 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2분 2분 20초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얼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잘생겼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달리기 하고 난 다음날이라 살짝 터덜터덜 걸어요 막 달리기 하고 난 다음날이라 달리기 하고 그래가지고 CG가 되게 좋게 들어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독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원래는 볼 만진 3분 35초쯤에 이렇게 볼 만진에 이렇게 신이 있는데 저랑 저희 감독님이 원한 건 이제 이렇게 쭉 쭉 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걸 원했는데 원래는 볼 만진 3분 35초쯤에 이렇게 볼 만진에 이렇게 신이 있는데 근데 아이다 보니까 그냥 그래 볼 너 자유롭게 만져 근데 여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막 푹 만지고 이래가지고 아 아파 친구야 아파 살살해줘 그래서 오케이 그랬던 기억이 있죠 어린아이지만 힘이 세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아팠던 건 아니고 장난스레 그랬습니다 Sheila 저게 저게 또 무슨 장식일지 고생해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십시오 정말 이중 재 Déıλι에 그리고 내가 안녕하십시오 그렇죠 젝 베이로 믿지어 내 소환 장면 소환 장면 소환 장면 아직 안 나왔는데 4분 30초에 멈췄거든요 근데 이거 들고 원래는 내가 잡아당겼다니 아프네 원래는 이거 들고 있을 때도 웃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틀다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잘생겼어요 4분 33초 4초 이때쯤에 웃게 되는데 제가 컷 편집할 때 보다가 감독님한테 형님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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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웃는 모습이 굉장히 잘생기게 이쁘게 나왔는데 이거 장면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에 4분 30초 쯤에 이거 들고 들고 있는 장면이 괜찮지만 들고 이제 웃는 장면을 삭제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석진아 이거는 그래도 웃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형님 제가 또 미적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제 미적 감각 기준으로는 안 웃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야 뒤에 게 좀 더 극대화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진아 너 인서울이지 오케이 인서울 말 듣고 간다 이러시면서 빼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인서울 안 갔으면 어떡할 뻔 했어 아 외국분들이 계시니까 인서울이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로서 저같이 멋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죠 와 뮤비가 무슨 5분이나 돼?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뮤비죠 사실 레이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나요? 조용히 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뮤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재밌네요 이제 뮤비까지 얘기했으니까 뭔 얘기할랬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뭐 일하는 건 문제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뮤비도 완성이 됐고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난 더 이상 당신의 아름다움을 참을 수 없다 못 참죠 어떻게 참나요 그리고 내가 뮤비 관련해서 뭐 하나 얘기하려 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우떼 이름의 유래 그렇지 우떼 이름의 유래가 있었구나 우떼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우떼가 아니었어요 이 아 바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그 밖에 저희 회사분들처럼 같이 우떼 이름 상의하신 분들 계시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떼 이전의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문을 쾅쾅 두 번 두드려 주시고 안 된다면 한 번만 쾅 두드려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번 한 번이 뭐였지? 내 머리가 문제다 내 머리가 제일 문제다 한 번 돌려봐야 되나? 두 번 다시 드려 주세요 한 번이 된다 두 번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큰일 날뻔 했네 원래 우떼에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떼가 이름이 되게 단순하게 나왔어요 뭐 무슨 캐릭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무슨 이름 하고 싶으세요? 이래가지고 처음에 어 뭐야 이랬는데 그 이름대로 한 2-3일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미 저작권이 걸려있는 저작권 아닌가? 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이름 없을까요? 이래서 그냥 1초만에 아 그 전 이름도 1초만에 얘기했지만 1초만에 웃떠요 이래서 왜요? 우주 떠돌이요 어 정말로 그걸로 하실 거예요 네 원래 캐릭터 이름은 단순하고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웃떠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웃떠 말고도 옆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스티커에 보이나? 보시면 이렇게 하트랑 그리고 무슨 외계인 모양이랑 이런 게 있어요 얘네도 이름을 다 지어놨는데 그거는 얘기해도 된다고요? 해도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방금 미국 갔을 때 손 따주신 저희 의전팀 분께서 문 닫고 들어오셔가지고 얘기해도 된다고 합니다 웃떠의 예전 이름이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그냥 뭐 무슨 이름 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 얘기하면은 다음부터 팬분들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지 부르지 않겠지? 그래서 웃떠라고 불러주세요 원래 첫 번째 이름이 뭐였냐면 우돌이였어요 그래서 어 왜 우돌이예요? 우주비행사에다가 보통 캐릭터에 도리를 붙이니까 우돌이요 그래서 우돌이라는 캐릭터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지어봤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우돌이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마을 하만군이라는 곳에서 소 마스코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겹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된다 하는데 혹시 어떤 이름으로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웃떠요 왜요? 우주떠돌이요 해서 웃떠가 또 탄생하게 되었죠 다른 댓글을 읽어볼까요 요즘 잘못으로 살이 조금 통통하게 붙었구만 웃떠가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다행입니다 웃떠가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웃떠가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웃떠가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자, 다음 댓글 보면은 노래 완전 감동이죠 내가 울었잖아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감동이 될 수도 있나 RJ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번 앨범에 RJ는 관련이 없고 전혀 다른 캐릭터입니다 RJ는 지금 유명해져가지고 아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 추측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시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죠 회사에서는 사실 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긴 한데 뭐 이제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볼드모트 군대 얘기인데요 볼드모트도 아니고 무슨 군대를 자꾸 군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뭐 간다고 아, 얘 말도 못하고 뭐 이랬었는데 뭐 이랬었는데 어, 이제 R&C나 끝나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바로 군대에 대한 거를 거의 들어가자마자 바로는 아니고 거의 바로 쓸 것 같고요 며칠 안에 쓸 것 같고 뭐 사실 이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욕도 좀 많이 먹었죠 근데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저희는 뭐 이거를 과정대로 찬찬히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원래 B 앨범이 마지막이었어요 B 앨범이 마지막이었고 원래 그때 마지막 앨범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군대를 다녀오려 했는데 이 멤버들끼리 준비가 다 끝났고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내면서 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에 아니, 코로나 시기에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이너마이트 잘 됐으니까 팬분들이 좀 더 좋아하시게 다른 노래도 내보자 해가지고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것도 혹시 잘 돼가지고 그 시기에는 사실 안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안 가는 게 맞았고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이었지만 그래도 야, 그래도 우리 콘서트나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퍼미션 투 댄스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죠 군대를 가게 된다면 멤버들끼리 얘기했는데 콘서트를 했을 때 너무 그리울 거다 해가지고 오케이 콘서트 댄스 콘서트까지 하고 갑시다 그래서 콘서트를 마쳤는데 이제 마친 시기에 그래미가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끝내고 가자 그래서 오케이 가자 그래미 끝내고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추운 걸 싫어하니까 무조건 회사에 저는 5월 내지 6월 여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오케이 다 했고 그래서 5, 6월쯤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었 준비를 했다고 한 이유 중에 근거가 뭐냐면 저희 6월 13일 14일인가 저희 주년 맞춰가지고 아마 13일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이제 단체를 좀 종료하고 개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을 저희가 내보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원래 근데 간다고 얘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한 거였는데 엑스포 공연이 생기게 되었죠 이거는 저랑 멤버들이랑 의견이 조금 갈렸었어요 갈렸었어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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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나는 추운 게 너무 힘들다 나는 봄이나 여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대 늦게 하더라도 가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멤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멤버들이 사실 이게 우리 공연이 안 잡혀 있었는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 같다 정말 이것까지 진행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함성 있는 공연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 아쉽다 마음에 걸린다 꼭 이것까지는 하고 가야 팬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다 멤버들이 저에게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와 추운